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MBA에서 가르치는 생존 법칙 두 번째 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시 말해 애플처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법칙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룰 넘버 2. Cash is king. 현금이 왕이다.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들리신다고요? 자, 특히나 만약에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특히 집중하세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요. 특히나 작은 회사들 중에 회사 10개 중에 8개 회사가 현금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자세히 살펴봐요. If you look at the cash flow of a business, it tells everything about where your business is going. 자, 우선요. 이 cash flow 하면은 해석을 하면 이제 현금 흐름, 현금 유동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걸 복수로 많이 써요. 그래서 cash flows 하면은 inflows, 그러니까 현금이 유입되는 거, 그리고 outflows 하면 현금이 유출되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보통 요거 inflows, outflows 를 합쳐서 이제 cash flows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복수를 쓰는 이유는 현금이 유입되고 현금이 나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건이, 계약이 어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를 한다 해서 이제 복수로 inflows, outflows, cash flows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또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보시다 보면은 그 이 현금 흐름이라는 요거를, 그러니까 그 컨셉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문맥상에서는 having a stable cash flow is crucial for any business.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이 현금 유동성을 갖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라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 컨셉트죠. 이 현금 흐름이라는 고를 때는 그냥 a stable cash flow, a healthy cash flow 이렇게 어를 붙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cash flow of a business. 어떤 거에요? 지금 어느 비즈니스의 현금 유동성을 본다면, 이제 첫 문장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의, 뒤에서 a business가 cash flow를 지금 수식하는 구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정적으로 어떤 한 비즈니스의 현금 유동성을 본다면, 이렇게 한정적인 걸로 수식이 되죠. 고를 때는 앞에 the를 붙이죠. 그게 이제 영어에 약간 문법 같은 건데요. 그래서 the cash flow of a business.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명사가 명사를 지금 수식하는 구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명사가 지금 a business죠. 한 회사의 한 비즈니스의 현금 유동성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명사가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바로 of를 붙이고 뒤에 갖다 붙인다. 그게 이제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영어 어순, 이런 거. 이제 아시겠죠? 고를 때 이제 이런 것도 눈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so if you look at the cash flow of a business, it tells everything about where your business is going. 그러니까 그 현금 유동, 한 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보면은 그 비즈니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이제 where은 그냥 의문사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그대로 의문사로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이런 문장,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 밑에 또 제가 또 예문을 살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은요. 이제 이렇게 문장을 하나 배웠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자꾸 만들어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가 팍팍 느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if you look at the result of your test, it tells everything about where you are standing. 네가 그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 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든 것을 얘기해줘. 이제 이런 문장인데, 이게 뭐 이런 문장은 가족끼리도 가능하고, 뭐 친구나,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 사이, 뭐 친구 사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요. 이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고 하면 이런 작은 문장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를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제 더 큰 문장도 이게 쉽게 더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 명사가 명사로 수직할 때, 그거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약간 이 MBA라는 약간 중요한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탑픽이 그러니까 이제 뭐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즈, 인플로우즈, 업플로우즈, 이런 컨셉 같은 것도 좀 한번 알아두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having cash on hand acts as a safety net during unexpected events, such as a decline in sales, economic downturns, or loan repayment.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요. 우선 cash on hand 하면, on hand 하면 약간 physically, 실제로 그걸 약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를 때는 on hand, 우선 요것만 볼게요. 밑에 the at hand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게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safety net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안전망 같은 safety net 이렇게 쓰죠. 안전망으로서 해서 as는 뭐뭐로서, 그러니까 그 티피컬한 전형적인 의미로 로서라고 쓰인 거고요. 그래서 그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during unexpected events. 그러니까 during하고 for 차이는 여기서 이제 doing은 뭐 그런 기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 사이에서, 뭐 중에서, 그러니까 요런 뜻으로 구체적으로 명사나 이런 어떤 기간이나 요런 게 한정적인 게 요런 게 오면은 doing이고요. fo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숫자가 오면은 이제 뭐 하는 동안에 할 때, 그러니까 for two weeks, 뭐 요런 식으로 쓰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명사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오면, 올 때는 doing,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거예요? 기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 사이에서, 중에서, 근데 이제 동안에 뭐 요렇게 다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거? such as,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a decline in sales, 그러니까 뭐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economic downturns, 하면 경기 침체, 그리고 or loan repayment, 그러니까 대출 상환,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economic downturns 같은 것도 그 경기 침체라는 게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자꾸 오는,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여러 번 일어나니까 보통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할 때는 economic downturns라고 해서 복수로 항상 거의 사용하는 추세다.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as의 as a safety net, 이제 요런 거 뭐뭐로서 이제 doing과 for 차이, 뭐 이제 요런 작은 명사답니까 economic downturns하고 뭐 safety net, 요런 단어 약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장 그 자체의 어순으로는 그냥 뭐 스무드 하죠. 그쵸? 요런 식으로 영어가 어순이 간다, 요런 문장, 아주 기본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on hand이랑 비교해서 at hand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약간 추상적으로 어떤 손에 들고 있는 약간 그런 의미일 때는 at hand를 써요. on hand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보면요. first things first, let's focus on our topic at hand. 그러니까 first things first,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란, 먼저 하자, 먼저, 먼저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던지고 이제 뭐 문장으로 쭉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제 first things first, 요게 이제 things에 s 붙인다는 거, 그런 센스. 그래서 first things first,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니까. 지금 우리 그 topic at hand,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topic,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 현안에 지금 우리 포커스를 두자. 자꾸 다른 얘기가 중요한 topic이 아니라 다른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자꾸 세니까 이제 요럴때 first things first, let's focus on our topic at hand. 요렇게 얼마든지 이거 의상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first things first, 요런 것도 써보시고, 그리고 on hand랑 at hand, 이제 요 차이도 우리 이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앞에서요. 그런 작은 금융의 회사나 이런 개인 사업들이 10개 중에 8개가 현금 관리를 못해서 망한다고 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큰 회사는 이걸로부터 안전할까요? 물론 아니죠.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아직도 지금 이게 진행 상태인데요. China's Evergrande Group,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China's Evergrande Group이 여기 이제 예문에 보면은 Which was previously China's second biggest real estate company? 그 이 Evergrande Group이 그 차이나에서는 그 업계에서 이 부동산이 개발 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한때는 이제 컸던 회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앞에 which word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밑에 그 Evergrande Group하고 코마 찍고 그 which was previously China's second biggest real estate company. 그 이 Evergrande라는 요게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치가 받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Evergrande 요 회사를 받죠. 근데 요 Evergrande를 더 받으면서 이거를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어.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코마를 찍고 보충 설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which 그 앞에 선행사업의 Evergrande Group 봤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그 which 하고 이제 여기 주격이잖아요. 그 주어로 쓰인 거니까 그 Ever 의미상 그러니까 which was 하고 China's 하고 쭉 second biggest real estate company 하고 이렇게 요거 한 문장에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 두 격의 관계대명사 which랑 비동사 이거는 여기서 was 요거 보통 생략되는 게 더 이제 깔끔한 영어에서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장에 고를 때는 그런 흐름을 위해서 보통 이 which was는 이제 그러니까 which랑 뭐 비동사는 대부분 생략한다. 그걸 생략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략하는 걸로 그래서 China's Evergrande Group which was 하지 말고 그냥 Previously, China's second biggest real estate company 요렇게 딱 써요. 이거 콤마 딱 찍고 깔끔하죠? 벌써 문장이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이제 관계대명사가 그 굉장히 이제 이 두 문장을 이게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문장 내에서 그 앞에 나오는 선행사 여기서는 Evergrande Group을 또 깔끔하게 받으면서 이 한 문장 내에서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요럴 때 이제 그 관계대명사의 주격을 가져다 와서 쓰면서 요렇게 그냥 한 문장 내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동사가 본동사가 File for 하면 Bankruptcy 그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File for 해도 뭐뭐를 신청하다 할 때 전지사 for 그러니까 이거 수거처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le for bankruptcy 그 as Evergrande fail to pay its creditors 여기서 이제 as는 뭐뭐때문에 이제 요런 전형적인 그걸로 쓰인 전지사인데요. 보통 이제 because 안하고 이제 보통 약간 as도 많이 쓰죠. 그래서 약간 because는 더 약간 회화적인 그런 구어체적인 약간 냄새가 좀 나고요. 그러니까 as는 뭐 문어체에서도 라이팅에서도 많이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뭐때문에 이제 고런 뜻을 쓰인 as 앞에서는 뭐뭐로서 라고 써있고요. 여기서는 뭐뭐때문에 자 그래서 Evergrande가 Fail to repay its creditors 그러니까 이 채권단을 에게 그 진 빚을 그 대갚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fail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해서 항상 그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그게 바로 to 부정사죠. 그래서 fail to repay 이렇게 온 구조고요. 그리고 뭐 이 뒷얘기로는 그 이 당시 이 Evergrande 그룹의 이 빚이 거의 수조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회사조차도 현금 관리를 이렇게 못할 수가 어떻게 이런 빚을 질 수가 있나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만큼 하다보면 욕심도 나고 돈도 빌리고 등등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어떤 면에서 안타깝지만 어떤 그런 좀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큰 회사가 이런 빚을 이렇게 지고 이 빚을 못 갚아서 망할 수가 있나 이제 그 원인을 한두 가지 살짝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은요. 이게 뭐 개인 사업을 했던 작은 규모의 아니면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던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요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내 회사가 잘 될 때는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오버컴피던스 그런 지나친 그 자신감과 그리고 또는 옵티미즘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망해라는 그런 난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랑 또한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포모라고 해서 이렇게 생략된 포모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해서 어떤 이게 뭐 그런 좋은 모임이 돼 사교적인 모임이 됐던 아니면 이런 투자 조건이 됐던 뭐 이런 투자 기회가 됐던 뭐 이런 거에 나면 빠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거를 포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건 사업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일로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심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큰 요런 이유들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큰 회사인지언정 이렇게 정말 파산지경까지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쉽지만 뭐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Rule No.2 그 Cash is King 그 여기서 이렇게 정리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Rule No.3 그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 그런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Bye for now.